반갑습니다. 133 허밋을 키우고 있는 짱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유저입니다. 탑스텍 22짜리 모자구요. 119 하인구요. 광복절 이벤트 때 눈장식 아이템이구요. 럭 12 귀걸이입니다. 럭 12 망토. 탑스텍 24짜리 상인입니다. 럭 5의 011짜리 장갑 쓰고 있습니다. 112의 럭 3 신발이구요. 107의 럭 1 050짜리 녹합충 쓰고 있습니다. 일비표창 쓰고 있습니다. 권장이나 목걸이 벨트는 다 추석템 노작으로 지금 쓰고 있구요. 일비표창은 15억 정도. 럭 12 귀걸이는 천만원 정도에. 모자는 3억대였습니다. 망토도 8천만원에 가져왔습니다. 장인은 11억 정도. 장갑이 5, 6억 바지는 질러가지고 만든 바지고. 신발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 사이였던 것 같은데. 여기는 9억 정도에 사왔었구요. 계산을 한적 있는데 11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